최근 일본 온타케산과 아소산의 경계 레벨이 올라가며 우려가 커졌던 상황 하에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에 있는 도와다 화산에서 분화 경계 레벨을 3월 24일부터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와다 화산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에서 주의하여 바라보는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근 아오모리현과 호카이도에서 지진이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도와다 화산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큰 대폭발을 한 화산입니다. 도와다 화산은 915년에 대폭발을 하였고 약 천년 전입니다. 또한 도와다 화산 근처에는 도와다 호수가 있으며 아오모리현과 도와다시 그리고 아키타현에 걸쳐있는 호수로 도와다 화산의 분화로 형성되어진 이중 칼데라 호수로 최대 수심이 327m로 일본의 수많은 호수 중에서 세번째로 깊은 수심입니다. 도와다 호수는 약 3만년 전의 도와다 화산의 대분화와 침몰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아오모리현의 도와다 화산과 도와다 호수의 경우처럼 일본의 후지산과 후지 5대 호수 역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후지고코, 후지 5대 호수는 일본 야마나 현에 있는 후지산 근처에 있는 다섯 호수를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약 3만년 전에는 후지산의 활동이 활발해져 많은 용암류가 퍼져나가면서 이 때문에 물질기가 막혀 큰 호수가 생겼는데 이것이 현재의 후지 5대 호수의 기원입니다. 바로 이 후지산 인근의 후지 5대 호수에서 작년 12월 3일 오전 6시 37분 야마나시언 동부 후지 5대 호수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전 9시 28분에는 이곳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와카야마현 기수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한 얼마 전 3월 12일 새벽 1시 1분에 규모 3.4의 지진이 후지산 후지 5대 호수에서 발생하였고 오전 9시 20분에도 후지산 후지 5대 호수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3월 27일 저녁 11시 14분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호지마 부근의 해저화산인 분화아산해가 대폭발을 하였으며 3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20분 규슈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산 신모에다케에서 화산성 지진 횟수가 증가하면서 분화경계의 레벨이 레벨 1인 활화산인 것의 유의 수준에서 레벨 2인 화구 주변 규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규슈 스와노세지만은 계속하여 폭발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일본 규슈부터 동북지역 아우머리현까지 화산들이 계속하여 폭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산과 지진을 함께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화산과 지진이 판의 경계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본 관동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면서 도쿄 인근의 학권의 원천지역에 화산폭발 우려가 깊어지는 이유 역시 지진과 화산의 도미노 현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쿄 인근의 학권의 화산 일대에 천발 지진 등이 발생하자 온천지인 오아쿠다니의 계곡에서는 수증기 분출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지진 지역과 그 주변의 화산 활동에 대한 것을 연관하여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